사람과 본능을 장착한 집념의 형상 장난감으로 돌아온 손석구 씨 모시고 역시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손석구 씨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. 무대 중앙으로 비치해주시면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강한 악의 기자님들 봐주시고 계시고요. 먼저 배우님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 주시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번엔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 부탁드리고요.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립니다. 의외로 보시고 사람이 좋은 장난감도 좀 보여주고 계신데요. 카리스마가 있는 캐릭터가 예고된 만큼 카리스마 있는 표정 한 번만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? 조금 무게감 있는 표정도 편하게 웃어주셨으니까요. 장난감이 된다는 모습으로 한 번만 카메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잠시 무대에서 기다려주시면 계속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